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11. 우리의 의가 될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리뽀서 2장 8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빌리뽀서 3장 9절 의롭다 하심. 꽃칭이란 단순히 나의 불의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빌리뽀서 3장 9절 이는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로 여겨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가증스럽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자신의 불의로 진 빚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는 데 필요한 의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지 우리의 불의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의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둘 모두를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불의가 받아 마땅한 고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초가 되는 순종의 절정이자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석 2장 8절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의 죽음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용서받고 완전해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보하로 여기며 신뢰합시다.